어휴 내 입장에선 입 하나 주고 참 좋은데 말이야 지구 자세한 말이야 말이야 일주일에 한 명이 우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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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된다는 거에 대해 말이야 다치지 않나? 네 아니 아니 이 서서야 알게 될 수 있을지 우리 제일 잘 할 수가 없을래 오케이. 그걸로 가라야들에 놓고 그러다 스키너 애들이랑 절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여 말을 숨겨야 돼 알았어 미안 블랙워터 가니까 생사 불문이라고 지명숲에 그쪽에 가지 마세요 분편에서는 못 가니까 아니면 보안관들을 잘 따돌릴 자신 있으면 어떻게 잘 해보시고 이걸로 가라야들 이걸로 가라야들 가라야들 네. 일부에서는 못 가요 아니 그 일부란다 분편에서는 그쪽으로 가라야들 그쪽으로 가라야들 두 스키너 그쪽으로 가라야들 아마 기운을 아이씨 이 임바 그 뒤에요 이 미친놈이 빚을 내가지고 땅을 샀어 떡상을 나면 백년은 살아야 되는데 백년 못 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은행빛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고군붙을 중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고군붙을 중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고군붙을 중입니다 자 순차할 때를 죽기거나 지나가게 하십시오 팔로우 감사합니다 짧게 rites hey they come from the ranch they'll come this way we should have burned it while they slept the burning is better if they're awake for it they's old and sick he won't last long then when they come they'll come for a corpse 잠시만요 형님의 말이었는데 그는 살아있어 음 그럼요 지났어요 가자 알았으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기라도 하지 와 저렇게 끌고 가버리네 she might lead us to the camp stay with him he's stopping what do you see 자 스키너를 몰래 처치하십시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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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키너를 자 스키너를 자 스키너를 뭐하는거야? 그 벌더에 올라가자 아... 자리에 앉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 미소가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지 않나? 잠시만요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우리를 찾아봅시다 조심해 어디있어? 어디있어? 내가 의미하지 않아 가자! 뒤에서! 진이 신고까지 넣어줘 죽잉! 전, 여기가 내려가! 이리와!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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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서! 뒤에서! 죽잉! 내려가서 썼어야 하는데 너무 뻘찍히 피자 되기 쉬운 그거였어 너무 뻘찍히 피자 되기 쉬운 그거였어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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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 여기가 거의 빠졌어 이티나! 자! 이리와! 고마워! 레드데드 리볼버도 존마스턴이 주인공 아니었어요? 어우 다행히 뭐 크게 큰 고문은 안당했네 상처 좀 난거 봐야겠네 이 아니라 등에 훈제를 만들어 놨구나 어우 화상밭 좋았어 그래서 here come the rest of them quick quick there's more of them come on come on down that gully up top of us we have to move we have to move we're not cleared you move uh i don't feel i don't feel i don't feel 누군가inin 끝났다면 도 scal O-3 가서 그 타이밍을 쏟아 밀떨다 오예 깨끗이 깨끗이 우리가 끌고 summar은 유일한 살들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이 논의 가열대 이 논의 가열대 이 논의 가열대 타세 여기! 여기! 이 곳에서 뛰어내려! 로드킬! 아휴 왜 엉클이 잡혀갔는데 살아있는거야? 우리 집에서 뛰어내려! 우리 집에서 뛰어내려! 우리 집에서 뛰어내려! 호맨? 뒷바크가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건 엑스박스원 하이오원으로 하시는게 제일 나아요 근데 그것도 영문판이라서 영어 좀 잘하실줄 아시면은 재밌게 하실수 있을겁니다 엑스박스 버전이 제일 퀄리티가 괜찮았거든요 정말 이상하다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등을 훈제해버렸는데 기분이 안 이상하겠니? 아휴 시앙 이거 고친 이거 아휴 말에 또 타야되 뭐야 엉클 엉클 헤이 아휴 우리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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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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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네, 아마 senate 베이버가 죽을 수 있구요. 이곳은 가기 좋은데, 여기가 주무관에 구매했습니다. 다시 그녁에서 여섯 raz에 맞습니다?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 전체원이 몇 년 전에 그녀를 Conservative가 있었습니다. 시륙 있는 사람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녁으로 나면의 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녁 우리에게는 ex심을 받았죠. 기념을 부르시면 대추를 부르시면 대협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조심해를 위해 이상해진 것입니다. 너, 너의 가족이요? 너 모두 다 건강해지고 계세요. 난 그렇게 바랍니다. 난 정말 바랍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가게 되면... 에비게일만 오면 되는데, 이제. 아, 잠깐만요. 나 KTX에 임해 좀 해야 돼가지고. 마이크. 어휴 왔다갔다 차비만 10만원이여 뭐 SRT나 KTX나 비슷비슷해요? 여자의 덕목 왔다 What the hell You You're I You always did have that fine way with words You doing all right, son? Sure, Pop Can I go see the house? Sure Just give him some time He'll warm up He's quite a place you got here It's yours Ours Of course I should see about that boy I don't know what to do You don't wanna be a place I can't even live in a room 야? 우리 세상에 이거 우와 무시무시하네 난 이거 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일단 재그하고 먼저 한번 대화를 해보죠 역시 마이카를 잡아야 에필로그가 끝이 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니 겁나 귀찮은 표정이잖아 자세히 이리쥬 오케이 sir 왜 그래 왜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싶으니깐 제가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계속 가고 루프스는 가면? 루프스는 가면 저는 날씨가 없지만, 너는 더 좋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날 날씨가 없을 것인가? 네! 저도 몇 번 가본 기억은 있는데, 딱히 잡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친목 모임 같은 데 따라가서 우리 아버지도 낚시를 잘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거기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셨지? 사실 낚시 자체도 낚시지만, 낚시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지, 어른들이. 술 한잔하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대단하면요, 그것은는 좀 더 많은데 정상으로 만들어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알곤하시겠군요, 그저. 아름다운 나라는, Viktor? 아름다운 나라.. 아 걔요? 걔랑은 이미 이 얘기 다 끝냈어요 걔는 이제 끝이야 없어 어? 인제 말은 맞춘다 제가 진짜 큰 병들은 여기 큰 병들은 아니 네 이제 숙소 숙소 앞에서 운동화가 있으면서 맞아요 닮은 아들 아들아 들었고 아들아들은 지금 아 Right 그래 아 좋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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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띴는 그가 너무 빨리 연결을 해야되고 쭉쭉쭉 패스 여기 강인가? 맞지? бог Kai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루프스? 모르겠지 일찍 어디가 루프스? 어디가 루프스? 모르겠지 I'll go find him. Rufus! Come on, boy! Rufus! Here, boy! PES 해외에서는 먹는 노종이잖아. 우리는 안 먹지만 맛있어요? 찾으러 가봐야겠는데? 루프스! 루프스! 그래요? 루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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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베스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에서는 꽤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루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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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쥐액! cryptocurrency mi 루프스! 루프스! 쟤가隻 그래! 루프스하자!! 이제 매스갈로 완성! 왜 이렇게 독이 많이 나와? 잘한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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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오게 Vere 아니 이러면 더 서먹해질 것 같은데 부자관계가 괜찮으려나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한 녀석 질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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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우니 헌팅은 하나지만, 마이커?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죽였다. 마이커, 마이커. 죄송합니다, 아비게일. 제가 왔을 때,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마이커가 끊죽이 죽지 않는 한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뭐지? 아비게일, 우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친구가 재개가 사이에 있었다. 나는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마이커가? 마이커, 마이커에. 고금이 비싼 수는? 좋지. 나 원래의 약이 좋아. 오케이, 그럼. 알겠지. 그런데, 마이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휴 그 진짜 8,000달러는 누가 먹고 나른겨 미식었어 아휴 반지도? 이 반지가 그거잖아 그 메일인가 그 여자가 편지로 보내온 거 이게 있으면 널 잊을 수 없을 거 같다고 안녕 아서만 이러면서 그 반지가 아비게일 반지가 됐구만 겁나 씁쓸하다 그 반지네 아니 진짜 사실은 아니 내가 정말 행복해 존 결혼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 그래서 마이카 얘기 좀 해봐 아휴 마이카 얘기 좀 해봐 자,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곳에 그 분의 계획은 그 분의 계획은 Marshall Thurwell 그 분의 계획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한참에 여기 그 분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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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시골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나중에 시골 올린다던가 저 흔적을 쫓아가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멀리도 도망쳤다 여기 죽어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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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근데 그건 그렇고 마이카 얘기 좀 썰 좀 풀어봐봐 아 아 아 못 뭐 저라고 등신 새끼들이 홍월이 없네 아이았다 끝까지는 안 되는지? 어릴로 갈게요 그 점도 소리를 없었고 만약에 그들은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더 많을 것 같고 1년 전의 시원을 미칠 수 없던 것 같고 1년 전의 시원은? 네 1년 전의 시원은? 1년 전의 시원은? 1년 전의 시원은? 깔끔하게 한 방식 그래 마이크 어디 있어 당연하지 아니 그래도 결말은 내가 짓고 싶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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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턴입니다 마스턴입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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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야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쌍방이잖아 보험사 불러야지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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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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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여기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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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지만 아직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여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간을 같이 같이 가야 되죠. 네, 이제 가야 되죠. 자, 마차에 다시 가야 되죠. 자, 마차에 다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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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앤티스트 오, 존 자, 올리는 척 하면서 손을 놔야 되는데 안타깝군 그렇진 않네요 너 지금 지금 잘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흐름을 더 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에요 나의 짐을 즐긴 거에요 네, 형... 그 계획이 그 계획을 다 필요해요 네, 형은 그녀의 짐을 받았거든요 네, 형은 즐거운 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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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한참 되기는 펑크 잡혀갔을 때 존나 마셨는데 우리 입만이 오면 거짓말이야 너무 많이 봐야하는 거짓말이야 아니요 저는 사진을 찍고 싶어 저와 너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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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더 필요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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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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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되겠습니까? 아, 아, 운이기 좋고 let me help you down why are you being so courteous? I don't know there you go I'm gonna head to the draper's for a minute won't take long but I need to get some materials you wanna come with me or wait here? and after that we can go get our photo taken? yeah after that we can get our photo taken all right let's get that picture taken that means that much to you it does today it does 수염 좀 꽉 찌 you're acting kind of funny I am kind of funny a different kind of funny am I annoying you? no I like this version of you it just it just ain't you well maybe I've changed finally? I don't know probably not hello madam sir hello sir how can I help you? we're we'd like to get our photo taken oh photo yes yes that I can help you with yes so what do we do I'm sorry what did what did you want? our portrait taken oh we do that yes wonderful handsome couple quite righ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yes we have Niagara Falls Paris Paris by night we have Mount Vesuvius and its ruins we have the open prairie take a take a look pick one pick one what do you think? let's see the other's how about this one? it's dramatic ain't it? let's see what else they got this is pretty or spooky maybe let's see everything that's nice it's like being back home was that all of them? this is uh mmm this is a bar surely there's a photograph of you and a bar already look this was your idea, John it's up to you it's up to you wonderful that will be simply perfect you know I wish I had the Congo River but they require grass skirts I couldn't afford them it's just so exotic stay there make a pose that you feel comfortable with well this is dignified try to enjoy I think I'd rather be cleaning the outhouse be quiet I thought you were a cowboy and a poser oh no I'm a poser I learned from the best that is true how's this? perfect! now give me a minute I'm going to develop this for you wait here take your time what? nothing nothing at all tough guy gun slinger excuse me? nothing I didn't say anything I just posed shut up you know you're not very nice to me oh I'm nicer than you deserve true here came out beautiful sure sure yeah look at that face on you be quiet what do I owe you? five dollars there you go thank you I'll see you again oh yes he'll probably come in for a pose he seemed to enjoy himself bye now what do we do now? there is one thing I hadn't done I never went to see one of them moving picture shows never? never well come on let's go do that you sure? of course it's the marvel of the age I love marvels I'm not sure come in thank you what's playing something called sketching for sweetheart I think oh hello two tickets please to see sketching for sweetheart that'll be 50 cents please okay what's it about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 보고 계십시오 제가 화장실 갔다올게요 왜 이렇게 말해, John Marston 뭐? 지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쉿 looks so real it's not don't be such a sourpuss 쉿 stop it she's a piece of work really? shh oh my is it over? I think so come on be seeing you alright we better get home aw we never get out the farm will be fine the farm I love hearing that let's go down to the lake for a minute the lake? sure why you finally gonna drown yourself? in a manner of speaking I guess I am happily so you're acting real strange no I'm not come on you're a silly man John Marston what about Jim Milton? oh he's even worse let me help you in like I said mighty strange I like to row since when? you can hardly swim I don't plan on capsizing I wonder who's boat that says it don't matter we'll have it back I hope they don't think we're they won't think anything don't think we're borrowing it I hope I don't got leaks or nothing she's sea worthy okay relax look around all I can see is a strange man Rowan I thought he was John Marston but now I suspect he's been replaced with an impostor don't look at me look at the sky the water okay I don't look at me what you'r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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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바뀌었어 아 그래요 알았어 뭐 지들이 그렇다는데 뭐 어쩔껴 알았어요 오우 제발 오우 제발 해라 영화내용은 어땠어? 나 못봤으니까 산거 아니잖아 아소거잖아 아이씨 안 했지 하지만 지금 시작할 것 같아 이 분이 좀 이상해 저는... 미안해 잠시, 그 놈의 놈이! 털 때문에 엄청 따가울텐데 아 진짜 저거 따가워 따가울 건데 뭐 크 역시나 존 마스턴을 빛나게 하는 건 빨간 내복이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자 레드데드 리뎀션 2 점화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미션이 얼마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아비게일 먼저 어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인데 미국의 톡 어 네 안녕하세요 어이 쉐이디가 또 왔어? 어 드디어 와이카 잡는 거야? 제 접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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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도 오프라인으로 뜨지? 뭐 그런거 가지 드디어 와서 이 복수를 I'm not so sure, especially not at the end. He cared about stopping Conca, and that's what we're doing. I hear you're taking bounties now.